후지 13mm f2.8 렌즈는 후지 X 시리즈 전용 렌즈로서 현재 출시되어 있는 후지 XF 렌즈 중 가장 광각에 해당하는 렌즈입니다. 13mm f2.8 렌즈는 전면에 기계식 포커스 링이 탑재되어 있고 후면에 조리개 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리개 링은 기존 XF 렌즈들과 동일한 타입인데 이 전면에 있는 포커스 링이 기계식이 탑재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기계식 포커스 링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 조작은 전면에 레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렌즈에 달려있는 포커스 링을 수동 모드로 바꿔서 맞출때에만 MF 촬영이 가능합니다. 필터 사이즈는 58mm이고 최대 밝기는 F2.8 최소 밝기는 F22입니다. 환산 21mm에 해당하며 X 시리즈에서 사용시 빠른 AF 속도를 보여줍니다. 14mm F2.8 렌즈는 반드시 렌즈에 포커스 링을 사용해서만 사용해서만 MF 조작이 가능합니다. A모드 사용시에는 카메라 A, 렌즈 A를 사용한 P모드이고 렌즈 조리개를 바꾸면 A모드가 됩니다. 다 렌즈 다음은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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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